2014년 9월 13일 토요일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다현이가 여기 좋아하는 할인각입니다 탕수육을 먹는데 다민이도 탕수육을 잘 먹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볶음밥 맛있습니다 태민아 봐봐 봐봐 뭐야 저거 봐봐 혼다? 혼다? 혼다하고 비행떠비하고 잘 먹었어 그런가? 봐봐 오 그러네 태민아 오 태민이가 봐도 그래? 태민아 태민아 아빠 태민아 태민아 어 너 먹어 태민아 태민아 . ijn Gue 태민아